어? 꼬마 친구들이네? 얘들아! 친구들 우리 여기 숲속에 왔는데 우리들만의 비밀게지가 있는거 어때? 좋아요 좋지? 비밀게지 한번 만들어볼까? 더 깊숙한데 아 그치? 그럼 우리 비밀게지하기 좋은데가 어디있을지 한번 찾아보자 자 출발! 가자 난 저 비밀게지 만들었어 어? 꼬마 친구들도 비밀게지를 만든다고? 난 벌써 비밀게지 짓고 있지롱 비밀게지? 아니 꼬마 친구들 비밀게지 짓는다고 아니야 다르고 뭔가 의심스러워 정말 내가 뭘 하니라니깐 아 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? 거기? 와 다시 조심하고 와 여기 여기 좋아요 좋지? 여기 올라갈 수 나무도 있고 와 씻어다 씻어 오 그래 이런것도 있고 우리 여기로 비밀게지 하는거 어때? 네 좋아요 와 저기 좋다 내가 먼저 발견했으면 나도 저기다 짓는건데 아깝다 으어 응 으응 움 온다 으응 네네 아 vill게 응 응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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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응 으응 이렇게 비밀장소 그래, 들켜보면 되겠다 비푸라기 나간다 우와, 엄청 크게 짓네 어떤 비밀기지가 되려나? 나뭇잎은 채우지 마 그래야 더 빨리 되자 우와, 저렇게 낙엽을 깔아도 좋겠다 여기가 여기 있대 야, 아랑이 다 찾았다 우와, 이 집까지? 바닥이 뿌신뿌신하게 만들어지는 거야 우와 하하하 그래, 나도 친구들처럼 바닥을 푹신푹신하게 만들어야겠다 하하하 나만 이거 어? 어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illustration 비밀기지 완성 우리 안에 들어가볼까? 네 친구들 비밀기지처럼 바닷가지 폭신폭신한 나루고의 비밀기지 완성 그럼 나만의 비밀기지에서 혼자 신나게 놀아볼까? 비밀기지는 만들었는데 막상 할게 없네 심심해 심심해